일본 노토반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지난 10일 기준 206명이 사망하고 2만 6천여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이 새로운 코로나 위험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시카와연 노토반도 지진 피해 지역에 서 있는 임시대피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단수가 된 지 오래고 추위까지 덮치면서 위생이 악화돼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에 따른 피난 생활이 장기화되자 대피소에서 지내던 주민들 가운데 첫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은 노토반도 지진에 의한 이재민의 피난소 등에서 약 30명이 노로바이러스 등 소화기 감염증에 걸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구토와 설사, 복통, 발열 등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는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장관 감염증으로 오염된 물이나 어폐류 등의 음식물 섭취나 이미 감염된 환자와 접촉할 경우에 주로 감염되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피난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등 호흡기 감염증 감염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시카와연 주변 지역 피난소에는 피난민 2만 8천 명이 있는데 이들은 지자체가 마련한 대피소에 피난민이 넘쳐 상당수가 비닐하우스 등에서 일주일 넘게 영하의 날씨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시카와연에 있는 400곳의 대피소 중 절반 이상이 피해자들이 자체 마련한 미지정 임시시설일 정도로 피해 지역은 피난소 마련조차 애를 먹을 정도인데요. 이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려고 해도 지진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단전, 단수로 인해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을 챙길 형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기침해절과 손가락 위생에 대한 배려, 환기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실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피난소에서 첫 사망자도 나왔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기침 예절을 신경 쓴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9일 이시카와연 와지마시는 대피소에서 생활하던 피난민 한 명이 사망했는데 사망 격리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피 생활에 따른 지병 악화와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재해 관련 죽음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재해 관련 죽음은 과거에 있었던 수탄재난에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이미 276명이 사망한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붕괴된 건물에 깔려 숨진 직접사가 50명이었지만 재해 관련 사망자, 즉 재해 사는 직접사의 4배가 넘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선진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가 처진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맙니다. 이처럼 일본의 지진 피난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은 일본에게 치명적입니다. 이미 팬데믹 기간 중에 일본은 응급실이 부족해 구급차 안에서 코로나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감염병 관련 위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데다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변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진 발생 지역에 코로나 변이가 생긴다면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여준 대로 의료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지표 중 하나인 하수 샘플의 바이러스량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22-2023년 겨울 수준의 감염 확산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수역학조사 전문기업인 바이오보스 전문가 마리사도넬리는 하수추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금 하수에서 정말 높은 비율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본다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심각한 증세로 악화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우려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서 세 주종으로 부상한 JN1이 코로나19의 하위 변이로서 백신을 접종했거나 감염으로 항체가 생긴 사람들까지도 감염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의사들과 공중보건당국자들은 각급 학교의 계약과 직장별 신년 업무 개시와 더불어 코로나가 더 확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미국에서 계절독감과 비슷하게 간주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입원 사례를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맨디코원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3대 주요 바이러스 가운데 코로나19가 여전히 가장 많은 입원 사례를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래서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사추세츠 등 4개 주에서 다시 마스크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4개 주에서는 이미 호흡기 질환의 증가 속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정도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스페인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의료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특히 큰 피해를 입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럽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가장 오래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지난해 2월까지 유지됐으며 병원 등 의료시설 내 착용 의무화는 지난 7월까지 유지됐을 정도였습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고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연말 마지막 2주 동안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인구 1,000명당 17.5에서 17.7명을 기록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악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한겨울에 지진이 강타한 일본은 열악한 대피소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이 건강이 악화되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결국 감염병 급증에다가 심지어 사망자까지 나오는 등 지진 이후에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시카와 연내에서 피난소에 대피한 주민은 2만 8,160명에 달하는데 왕래가 어려운 고립 지역의 주민수는 3,345명에 달합니다. 노토 강진 직접 피해도 컸지만 이후 찾아온 강추위와 폭설도 피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지진으로 도로가 끊긴 상황에서 적설량 10cm를 넘는 많은 눈마저 내리자 피난민에게 식량과 담요 등 필요 물자를 제때 전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다케미게이조 후생노동상은 이시카와 연내 대피소와 고령자 시설에서 어제까지 노로바이러스 등 소화기간 염증 환자가 30명가량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에 감염증 전문의 2명 등 지원인력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또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피난민 가운데 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일부 대피소에서는 독감 감염자도 발생했지만 감염자를 격리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시카와 연은 대피소에서 감염자가 나올 경우 미감염 상태의 주민을 노토반도박, 가나자와시 등으로 옮겨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여러 명이 공동생활하는 대피소에서 이런 사후 분리 방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와 정보 공개, 발빠른 격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쿄올림픽 당시 혼란했던 사례를 봤을 때 과연 일본 응급의료체계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자 그동안 일본이 자랑거리로 내세우던 민도마저 중국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성인용품을 보내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일본인 인플루언서 렌고 쿠코로아키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지진 피해를 입은 노토반도의 성인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7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그는 지진 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남성용 성인용품 300개를 보냈다면서 국가가 절대 지급해주지 않는 물건이야말로 이재민이 갖고 싶어 할 것이라며 게시물과 함께 300개의 성인용품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재민을 모욕하고 있다. 당신의 행동은 피난민에게 두 번 고통을 주는 것이다. 주목받기 위한 행동이며 쇼에 불과하다. 이게 진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나 등등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현재 이시카와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전, 단수, 추위와 죽음의 공포, 그리고 신족을 잃거나 실종되는 아픔을 삭히며 열악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난받을 짓을 사서 했다는 말이 맞을 듯합니다. 일본 이민도가 왜 이렇게 떨어진 것인지 최근 한심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